으 으 애들 오면 공주 공 빼죠 아 예 으 잘 던졌어 예 사인 판말로 일괄 사이 아와 3분의 2 1실점 원래 안타세 4와 3분의 2 2 으 으 승리 투수 아냐 아 아우 카운트 한게 뭐 그니까 하나 남겨놓고 표시 되어있어 왜 힘이 들어가지고 올래 줘 예 그래도 몇 대 몇 이었는데 5대 5대 1 이었어 이기고 있었어 예 어 구매 첫 승리 투수 하시던데 네 근데 감독님 교체하셨어? 네 바로 교체 아까웠겠네 그래도 진짜 기회를 받는다는게 아니 최다이닝 던진거 아니야? 네 맞습니다 4와 3분의 2? 네 본래 또 제일 없었고 괜찮아 이겼어 경기는? 네 경기는 8대5 뒤에 있는 투수들이 점수 좋네 네 니가 에이스네 야 4와 3분의 2이닝 60점이면 에이스지 나중에 한번 에이스 되어보겠습니다 에이스가 되어야지 네 좀 감이 와? 스플리터 변화구를 좀 많이 썼거니깐 타자들이 그래도 좀 안파도 좀 돌맞고 약간 제구같애? 네 좀 어제는 좀 됐던거같아 너 너클 커브랑 투피치잖아 네 근데 스플리터 대은 선배님한테 배워가지고 아 배웠어? 네 그래가지고 연습때는 계속했었는데 실전때는 어제 써봤는데 나쁘지않아가지고 떨어져? 하하하하 삼진 한개 잡았어 아 스플리터로? 노살도 몇개 나오게 하고 스플리터로 잡으면 조금 더 삼진쾌감이 더 있지않니? 네 네 기분이 진짜 많았어 버스윙 삼진하니까 네 중독된다 그럼 이제 세개네 구종이? 네 투심도 가르쳐줬어? 네 투심도 가르쳐줬어? 네 투심도 가르쳐줬어? 네 투심도 가르쳐줬어? 투심도 가르쳐줬어 투심도 가르쳐줬어 신재형한테 슬라이드 가르쳐달라고해 슬라이더를 던져보니까 아까 공이 다 하늘로 아 그래? 아 신재형이 약간 사이드라서 너랑 안맞을수도 있겠다 요즘 신재형 슬라이더가 안좋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포심만 좋아져가지고 좀 야호하는거 같애 이제? 네 시합 나가니까 확실히 그래도 연습했을때 이런게 좀 결과로 잘 나올 때는 좀 그래도 야호에 대한 흥미가 더 올라가는데 좀 뭐 나가야 재밌지 네 이 Coco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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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나온 사람 같네 아 너무 뜨거운데 홀가분하게 집 나온 사람 같네 집 올라왔어요? 네 덥네 더워 아 너무 뜨겁다 근데 날씨가 친구는? 같이 다니는 친구 한 명 있잖아요 승진이 뭐 스킬이 안된대요 아 뭐 스킬이 안돼 5명이라서 못나가겠네 부산에서 떨렸으면 되겠지 아 근데 부산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 좀 하는거 같더라고요 여기저기 들리는 소문이 뭐 송산봉 왔다갔다 센터에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실때부터 또 많이 하네 또 안해가지고 그냥 던진나 어제 던지고 왔어 4이닝 던졌어 다 들리나 4와 3분의 2이닝 최고로 잘 던졌어 1실점 신기네 자아누트 수였네 아니 아니 좀 아직 부족해가지고 1명 또 어떻게 해 빨리 4와 3분의 2이닝 1실점 했습니다 네 나 얘기는 딱 틀려 손발로? 네 손발로 첫 손발이었니? 아니 두번째 손발이요 몇 킬로 많은데? 47채고 와 평균 한 44 정도만 네 급이 다르네 5분의 3 5분의 3 3분의 3 5분의 3 이거 선물해 줬다며 네, 저기 오케이? 네? 오늘 어제 지났어요? 네 괜찮아요? 어제 감독님이 투수 투수 갑자기 불러가지고 어제 제가 스케줄 스케줄 안 내가 알아요 죄송합니다 아니, 괜찮습니다 아, 그래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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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해 줬다며 네 네, 네 네, 네 이거 뭐 하는거에요? 이게? 음... 숙소케어 아, 오케이 숙소케어 프로그램 아, 오 네 어... 어떻게 하는거에요? 이게? 보통 들고 이렇게 하는거에요? 어... 매일이 왔다는거에요 아, 매일? 스케줄이 있어요 아, 네 이시당 형님 뭐래요? 저거 어때요? 어제 왜 안나왔어? 야 야 뭐 어때? 스케줄 스케줄 너무 좋아서 아, 진짜? 레슨 있어 레슨? 어 뭐, 레슨 언제 왔어? 언제 왔어? 숙소케어 어제 감독님 안불렀어요? 어 감독님, PD님 얘기했었는데 어 그래서 스케줄 아, 진짜? 네 형 안나와서 아, 파고 안해놨어 하하하하 어제 어제 희간이 제형이 대흥이 다 나왔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, 저거 일찍 나오네 아, 저거 일찍 나오네 뭐지 뭐였어? 네 감독님 감독님 스피치 하하하하 어 원하월 하하하하 어제 버트형 재형 대흥 대흥 쉣 쉣 쉣? 하하하하 불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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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은 안했잖아 거의 네, 어제는 캐치볼만 멘탈 네 1시간 1시간 멘토케잉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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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란 무엇인가 하하하하 피칭이란 무엇인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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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감독님이랑 밤 열한시인가 하하하하 한시간동안 통화했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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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한시간동안 여러가지 얘기들을 했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신재영은 무엇이 문제인가? 이대현은 무엇이 문제인가? 리포트는 문제 있다고 얘기 안 했어 어? 어저께 리포트 형 얘기한 건데? 나한텐 안 했어 뭐라고 했지? 리포트 형은 뭐라고 했지? 뭐라고 했지? 리포트 형은 뭐라고 했지? 리포트 형은 그냥 나한테 말해 리포트 형은 안 됐다고 리포트 형은 변하고 뭐라고 했어 변하고 높다고 했나? 리포트 형은 화내지 마요 형 화가 많아 리포트 너 리포트 형은 투스라이크 이후에 둘 다 섣뿌리 들어가가지고 인정 투스라이크 커버 던져? 맞아요 넥스트 모든 투스들이 투스라이크 잡아놓고 너무 섣뿌리 들어간다 오 뭐야 룸이 형은 왜 주는거야? 투스도들이 제일 일찍 나오네 오 선배님 어디가 뭐여 이거 어쩐 일이였어요? 아 아 아 어제 가스였어 네 네 시간 막히는 내꺼고 오늘 피칭 할거야? 네 자 원삼씨도 할거죠? 네 네명 아 오늘 피칭 많네 너도 하니? 네 저도 오늘 할 수 있어요 언니 어제 떠난다며 미친놈아 왜 왜 떠난다며 얼마나 말을 많이 하실려고 다 불렀어? 어 오늘은 야수주한테 굉장히 생각났어 어제 이미 한번 했어 어제 연습했어요? 어제 연습했다니까 어제 원래 없는 날 아니야? 없는 날은 이제 투스만 불러가지고 야구란 무엇인가 피칭이란 무엇인가 오셨다 오셨다 수고하시니깐 방망이랑 무엇인가 얘기하시니 하십니까 안녕 신비랑 방망이 얘기하십니까 어 그렇지 안녕히 계십니까 안녕히 계십니까 안녕히 계십니까 안녕히 계십니까 왜 다쳤어 조심하 안녕히 계십니까 셋으로 오직 열어보니까 이제 홍구 홍구 뭐한가 나왔어 보세요 응 야구를 만족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대우를 맨날 앞에서 보냈어 자꾸 자기반성하겠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너 혼자 집에 방문 연구한다니까 앞엔 너무 잘 치니까 내가 게임 못해줬냐 원래 해결사였잖아 아 안녕히 계십니까 안녕히 계십니까 안녕히 계십니까 호실 안갔어요 네 내일 내려와요 네 오늘 가요 해털? 연습하고 내려간다고 해 해털하러 대구 내일 와라 응 내일 와라 뭘 봐야 뭐 그럼 뒤에 딱 와줘야지 내가 또 가요가 딱 사야지 응 내 보고 해설하러 오래 해설하러 오라 해설하러 오라는 건 니 해설을 하면 안 되지 나는 19금이라서 안 돼 내 발언을 전부 다 편집이 안 돼서 안 돼 생방송이니까 안 되지 나는 체양야구 덕하우토크 편집하니까 장관탐 이게 괜찮은 거야 아니면 매장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독님 밤도 괜찮으십니까 혹시 몇 시에 내려가요 대구에 전 연습 끝나고 바로 내려와요 차 끌고? 어 차 끌고 내려와요? 어 대구까지는 차가 왜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아 그 아 걔 대구하면 그 막창 밖에 안 떠올라 제일 막창 어 전율씨는 막창 그거 아세요 거기 거의 다 부산사람인데 아 왜 뭐가 거기 부산사람은 말이야 수준이 막 거기서 지금 다시 십매진분 누구 승준 승준은 3연전 3연전 하고 가면 100인분 먹고 안 돼요 하하하하 3연전 하면 떼고 있어 3일 내도록 맛있잖아 맛있잖아 왜 맛있어 맛있어 3일 연속 안 안해 먹으러 가야지 가자 가자 맛있는지 사도 맛있는지 사도 키우고를 좀 보내줘 하하하하 네 네네 나무자 뭐야 아. 뭐자 너는 쌀 뭐자 아네 빛은 맴매와야 다 할 것 같은데 피칭 몇명 하냐? 파이팅 아예. 이거 땜에 왜? 네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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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나왔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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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대현아 오늘 피칭 몇 명이니? 네 네 명 야 술 좀 천천히 해도 되겠다 저거 좀 천천히 해도 되 10시 밤까지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? 야 술도 좀 천천히 해 야 술? 10시 밤까지? 1분 늦게 왔잖아 더 늦게 와야지 네 더 늦게 와야지 11시쯤에 끝날걸? 성곤아 계실까? 빨리 오세요 까농이 성곤이 어제 4와 3분의 2인이 1시점 했답니다 오오오 어디 장자로? 수원 3분 1시점은 어떻게 해? 소피티? 그 그냥 다 빗맞은 안타 같다고 다 빗맞은 안타 같다고 그런 것도 마타면 다 안타니까 이대현 닮으러 가네 빗맞은 안타는 안타 아니냐? 이대현한테 배운 스피리터로 3진 잡았대 저한테 영상까지 왔어요 아 그래? 선배님 감사합니다 나 어제 갔다는데? 무지하면서 가 선발 근데 왜 사이닝만 던져대? 승리투스 요금 마지막에 볼렛 한개 두고 구하는 건데 잘렸네 그럼 하하하하 아웃칸 다 놔두고 우와 죽겠다 야 그래도 승리투스 요금 원없이 던졌네 원없이 던졌어 야 신재형 선발 못나갔는데 야 신재형 선발 못나갔는데 하하하하 그걸 시작할 때 한 번 가서 던져 정말 내가 가서 구축해야겠네 이제야 야 나가자 아 빨리빨리 하겠다 아 피칭 4명이라고 오